또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0편 24편 1절 말씀에 함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도 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조성은 곡입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기원 물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창조를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유한 창조인과 진화인이라 하는 겁니다. 이 앞에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시대입니다. 인류의 조상의 원숭이라면 우리는 이 원숭이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란 그리고 더군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인류의 조상이라면 이 원숭이와 사람은 분명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성경에서는 인간은 창조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믿느냐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 하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더라도 사실과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가꾸어 표두모를 주는 것보다 더욱 경계하고 섭붙니다. 주는 이곳으로 우리 창조를 주시오다. 하나님의 진리는 창조인데 지금 세상에서는 거짓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서를 보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점점 결혼된 존재로 진화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화될지 모른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숭이가 결국 인간으로 진화되어온 거다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는 학교에서 가르친 인류 진화 계획을 보면 유인원, 원숭이 종류로부터 진화를 시작해서 오스타롤보테투스, 홍어하리리스 이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진미본이, 홍어 사피엔스가 나타나서 현대네일까지 대략 한 500만 년 정도 걸쳐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현대네일을 진화된 거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됐다라고 가르칩니다. 다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론에 의하면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동물과 인간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숭이가 무혈되게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능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인류의 기원이 과연 어느 쪽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기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화석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화석이기 때문에 이제 화석이 인류 진화에 대해서 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석자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아마 어른들이 예전에 진화를 배울 때 많이 귀에 익숙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라스피프스. 기억나십니까? 네. 자버원인 국병원인 내안저르타인 크로만용인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전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셨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점점점점 진화되는 거다. 그래서 두개골도 이렇게 변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두개골을 발견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진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대로 결정하고 추정을 하고 그랬는데요. 보통 제가 예전에 무엇을 갖고 진작을 했냐면 이 얼굴의 동사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에 가까울수록 견뎌이라고 추격을 하고 이게 좀 많이 기골어져 있을수록 원숭이 쪽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시험 정신을 발휘하여 옆에 계신 분 옆모습을 한번 살짝 좀 보시죠. 가능한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턱을 당기거나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진화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정말 이런 것이 진화의 기준인 것처럼 사람들이 잊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진화의 정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분. 이분. 이분 살아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안전지 죽은 후에 머리뼈만 발견됐다면 박물받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수만 년 전 사람이 아니고 현대인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 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현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뭐 수직인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상당히 기울어져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두개골의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울어진 사람부터 이제 수직인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인들은 다 수직이고 그 과거 사람들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그 경향이라면은 이 기울어진 걸 갖고 진화의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를 갖고 진화의 정도를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머리도 있습니다. 처음 보시죠? 희한한 머리뼈죠? 근데 실제 저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의 두개골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된 거냐면 남미의 페루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건데 옛날 인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유골입니다. 근데 인카 사람들이 머리뼈가 다 저렇게 생겼던 게 아니고요. 저도 저게 왜 저렇게 생겼었는지 몰랐었는데 몇 년 전에 브라질을 갔을 때 거기에 선교사님이 칠레 쪽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저런 건지 인카인들 중에 어떤 특수계층이 자기들의 신분을 아예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걸로 이렇게 꽉 이렇게 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머리가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는 못 자라니까 위로 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이스크림 콘 같은 콘헤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냐면 사람의 두개골이 환경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자라는 성장 과정 중에도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어른들은 부모들이 키울 때 그냥 뉘어서 키우면서 자장자장 이러는 바람에 다 뒤가 거의 절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 머리 동글동글 예쁘게 키운다고 엎어서 키우느라고 머리가 동글동글 예뻐지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도 두개골의 모양이 어느 정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골의 모양을 갖고 진화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개골을 정렬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진화가 됐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뜻 자체가 뭐냐면 오스트랄로라는 말이 남쪽이라는 뜻이고 피테쿠스라는 말이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두개골의 특징이 원숭이 종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 그룹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레타린 크로마뇽인이 있죠? 여러분 저 네안데레타린 크로마뇽인은 이제 진화론에서 이용할 때는 현대인으로 진화되기 바로 직전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네안데레타린과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통 그 네안데레타린이나 크로마뇽인의 두개골이 현대인보다 조금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크다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대인의 평균 크기보다 크다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현대인의 범위를 벗어나서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대충 둘러보시면요 머리가 좀 작으신 분이 있고 좀 크신 분도 계시죠?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면 이 머리의 크기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차이의 중간이 평균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마뇽이나 네안데레타린은 현대인에서 벗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뉴욕 같은데 복잡한 사거리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사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만 하루 종일 쳐다보면 그중에는 크로마뇽인도 지나가고 네안데레타린도 지나간다 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스트라로피테커스와 네안데레인 크로마뇽인은 원숭이 아니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쯤 되는 존재가 진화론에서 중요한 증거겠죠?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바원인 북경원인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상상도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비판력이 없기 때문에 저런 화석을 실제로 발견한 것처럼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자바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진이 왜 갑자기 먼저 나오죠? 이 자바원인은 1891년에 네덜란드의 유진 디오버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너무나 강렬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진화의 증거를 찾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여기저기 뒤지다가 뼈들을 발견했어요. 인간의 화석이라고 여겨지는 뼈들을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한 걸 가지고 이제 자바원인이 여기 살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발견된 뼈를 근거로 해서 이런 상상도를 만든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것도 실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저런 그림을 자꾸 보게 되면 정말 과학자들이 저런 뼈를 대부분 발견한 것처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자바원인에 대해서 실제 발견된 자료는 이 많은 사람의 200개가 넘는 뼈 중에 도대체 몇 퍼센트나 발견하고 나서 자바원인에 대해서 발표한 걸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자바원인에 대해서 실제 발견된 화석재료는 이게 전부입니다. 좀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 유명한 자바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건 머리 덮개 부분에 뼈 일부하고 허벅지 뼈 하나 그리고 이빨 몇 개. 끝.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존재가 살았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갖고 이걸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뭐 근거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발견하고 나서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자바원인에 대해서 발견된 건 이게 전부인데 더 자세하게 이제 알고 나면은 더 화가 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 덮개 뼈 발견한 바로 옆에서 허벅지 뼈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 머리 덮개 뼈 발견한 지점으로부터 15미터 좀 떨어진 지점에서 허벅지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덮개 뼈 저쪽 끝에서 발견했으면 허벅지 뼈는 이쪽 끝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빨 몇 개 발견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뼈들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뼈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뼈들이 아니라 어디서부턴가 휩쓸려와서 널려있는 뼈 중에 일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개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은 개체의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런 상상도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 자체도 이제 불분명한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자바 원인의 두 개골, 뼈 조각 두 세 개를 발견한 같은 퇴적층 지대, 물론 장소는 달라요. 그런데 퇴적층으로는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퇴적층 지대에서 현대 자바인의 두 개골 완벽한 걸 발견했어요. 거의 완벽한 현대 자바인의 두 개골. 그럼 여러분 이 완벽한 현대 자바인의 두 개골하고 이 부서진 뼈들하고 어느 쪽이 결정적인 증거이냐면 이 왼쪽이 결정적인 증거에요. 그렇죠? 사실 이 현대 자바인의 두 개골이 발견된 이상 이 뼈들은 별 의미가 없는 뼈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 뼈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 부서진 뼈 두 개로 근거해서 만든 그 자바 원인만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는 대로 진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바 원인에 대해서는 뼈 일부만 발견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북경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북경 원인도 역시 원숭이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진 건데 중국의 북경 근처의 주구점이라고 하는 조크디엔이라고 하는 곳에 동굴 지대에서 발견된 뼈 조각들을 가지고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 동굴에서 발견된 뼈들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전쟁 중에 분실됐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일부 파편만 남아있는데 그 파편 남아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뼈들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이 북경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종류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실한 자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고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에 대한 이 완벽한 이 많은 뼈들 중에 대개는 파편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해석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스무스하게 쫙 변해가는 그 완벽한 시리즈의 화석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화석들을 발견한다고 이제 자꾸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화석 자료들이 그렇게까지 분명한 자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984년에 어떤 전시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인류 기원을 밝힐 만한 단서가 되는 화석 자료들이 그렇게 풍부하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발견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거의 국보 수준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 쉽게 그 자료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해낸 거가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이 화석 자료들을 한 군데다 한번 모아놓고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자. 아마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도 없었던 단 한 번의 기회일 거다. 그래가지고 1984년에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어갔고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인류 기원을 밝힐 만한 화석 자료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자료들을 지금 전부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이 세 개의 사진이 바로 그때 모아놓은 화석들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소감이 일단 어떻습니까? 화석 자료가 충분히 발견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상당히 파손된 부서진 자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자료들이 근데 저게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인류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가능한 이 화석들이 파손되어 있을수록 쓸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손되지 않은 상태의 완벽한 뼈들은 원숭이 아니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뼈 중에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뼈는 하나도 발견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서진 뼈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다가 뭔가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인류 기원에 관한 이 자료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화석 자료를 보고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원숭이라고 보고 어떤 학자는 사람이라고 보고 의견이 다르거든요. 근데 의견이 다른 것은 그 뼈가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화석 자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또 살펴보면 1859년에 다우인의 종이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뭔가 인류 기원에 관한 자료들을 막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표된 자료들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면 저거 설명드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발표된 자료들이 인류 기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조작된 거거나 허구이거나 불충분한 자료이거나 이렇게 판명이 돼갖고 인류 기원에 대해서 쓸모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안데레타리나 크로마뇽이는 사실 현대인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에서도 배울 때 인류 진화를 분류하면서 호모그룹, 파란트로프스, 오스타로피테쿠스 이렇게 이제 막 세분화해서 그걸 또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화석 자료들이 발견된 것처럼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화석 자료를 많이 발견됐다고 해서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제 아까도 언뜻 보셨지만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제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현대인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크로마뇽인 그 다음에 이제 이 와드젝 두개골이 바로 아까 자바삼에서 발견된 현대 자바인의 두개골입니다. 근데 이런 크로마뇽이나 이런 와드젝 두개골 같은 것들은 현대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진화론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마뇽인은요. 그 벽화도 이렇게 남겨놓을 정도로 여러분의 평균 솜씨 분할은 높죠? 네. 그래서 현대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하고 약간 구별이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인간 그룹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에 대한 이제 상상도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옆집 아저씨 한 달 동안 수여 마음 깎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능한 한 원시적으로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림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하이델베르근이라든지 이제 자바 원인 이건 재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결론을 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쭉쭉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 인류 진화를 일반 학자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그렇게 뚜렷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막 이런 것만 발견되도 이제는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해대는데 결국은 발견된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 자료는 이제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그다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게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와 사람은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실한 자료들이 얼기설기 연결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다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한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진화론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인데요. 뭐냐면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이제 오스트라로피테신에서 직립원인 고대인을 거쳐서 현대인으로 진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연도들은 이제 지층에서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깊은 곳에서 발견된 거고 진화론에서 막 500만 년 이렇게 연대를 매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오스트라로피테신으로부터 현대인까지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재료들을 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런데 이 직립원인들이 최근의 퇴적층 속에서도 발견이 돼요. 근데 그거는 설명은 가능해요. 뭐냐면 이 직립원인들 중에 어떤 것들은 현대인으로 진화를 했지만 어떤 종류들은 진화하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왼쪽 아래 영역에 해당되는 화석은 발견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두개골이 수백만 년 전 퇴적층 속에서는 발견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재료들을 분류를 해 보았더니 이 왼쪽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화석재료들이 꽤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전 퇴적층 속에서 현대인의 유골이나 또는 유물들이 발견되는 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순서로 진화해왔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가면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퇴적층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퇴적층은 전형적인 중생대 퇴적층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공룡 화석들이 잔뜩 발견돼가지고 공룡 화석을 발견한 다음에 그 일부분을 지붕을 씌워갖고 공룡 기념관을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전형적인 공룡 화석 퇴적층 지대인데 놀랍게도 이 속에서 이 퇴적층 속에서 사람의 완벽한 뼈가 발견됐어요. 제가 지금 표정을 살피는 겁니다. 사람의 완벽한 뼈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나코다 샌드스톤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최소한 10명의 사람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공룡이 살았다고 하는 중생대 퇴적층에서.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인간이 중생대부터 살았다 이렇게 우겨야 되나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돼요. 수천만 년 전에 인간이 살았다는 얘기는 진화론에서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런 화석이 발견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생대라는 시대는 지금부터 2억 3천만 년 전쯤 시작돼갖고 6,500만 년 전에 중생대가 끝나면서 공룡들도 이때 다 멸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 퇴적층 속에서 사람의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됐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뼈 완벽한 것들이 발견되었고 이게 인터넷에 자료가 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이런 시대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화론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시대입니다. 진짜 저런 시대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랜드 캐니언 얘기한 것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랜드 캐니언 퇴적층은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퇴적층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생대 퇴적층들이 실제로 고생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홍수 때 1년 만에 쌓인 퇴적층이라면 이 고생대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이 중생대 퇴적층 속에서 인간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도 역시 이 중생대라는 시대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석은 중생대 퇴적층에서 하나만 나와도 진화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저 사람들이 중생대 퇴적층으로 땅굴 파고 들어가서 죽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론으로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을 과감하게 교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틀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많이 섬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현대 문명인들 중에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수가 태양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뚱딴지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서 불덩어리였다가 점점점 식었고 그 와중에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가 수억 년 동안 다양한 생명체들로 변해온 거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런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수 있게 된 원인을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분자들이 우연히 결합할 수 있도록 지구상에 에너지를 공급해 준 것이 태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태양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을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태양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화론에서는 태양이 곧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신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지구상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서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게 했다. 이런 논리가 진화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놀랍게도 학교에서 여러분이 진화론을 배우신 거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태양이 신이라는 사상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죠. 그렇죠? 참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진화론 사상이 알고 보면 태양신 숭배 사상과 그 끝이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제가 인류 진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연결해서.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2절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이었더라. 여러분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죠? 누가? 두발가인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두발가인 때부터 청동과 철을 사용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두발가인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국사를 배우든 세계사를 배우든 맨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문명이 진화해왔다. 이렇게 배우시죠?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구석기 유적을 발견했다, 신석기 유적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돌로 된 여러 가지 유물들의 연대를 막 매기고 그러죠? 신석기는 몇 천년, 구석기는 1만 년, 2만 년 이렇게 연대를 매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역사가 변천해온 것처럼 다 교육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두발가인이 돈과 철로 기계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두발가인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담 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보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930년 살았던 건 지난번 노황수 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 93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면요 도대체 몇 대 후손을 보고 죽었냐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후손 라멕 태어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애 지나갈 때마다 얘 너 몇 대 후손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만큼 아담이 오래 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담이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 죽이고 가인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서 그 후손을 쭉 퍼뜨립니다. 근데 이 두발가인이 아담으로부터 보면 몇 대 후손이냐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후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세세 후손의 계열로 볼 때 대략 누구에 해당되냐면 아담으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후손이니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무드셀라도 역시 아담 살았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두발가인도 비슷하다고 보면 결국 아담 시대예요. 근데 아담 시대에 이미 동과 철로 기계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동과 철을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믿으려면 철저하게 성경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진화론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세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방주를 만드느라고 고생 꽤나 했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바로 진화론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았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100살 가까이 살면서 제정신만 유지하면 상당히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근데 저 시대에 900살 이상 살았다면 전공이 한 20개쯤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성경에 나옵니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숙제를 주셨죠?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이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존재의 이름을 지으려면 그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인상을 뉘앙스까지 말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뛰어난 직관과 분석 능력 그리고 확실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만 이름 짓는 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어떤 존재의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걸 숙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름 짓는 것도 뛰어난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다가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뭐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뭐 이러면 그날내로 안 끝나요. 안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며칠 후에 사자가 씩씩거리면서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제는 당나귀래 그럼 난 내 이름이 뭐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다 기억했겠죠? 부러우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랬던 아담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처참한 상태입니다.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그나마 여러분 학창시절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가 선생님 열심히 가르칠 때 대부분의 시간이 절전 모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시간을 버틴다 뭐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정리도 안 되고 뭐 기억나는 것도 없고 다 까먹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떨어졌고 원시적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진화론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 정말 하나님을 닮았던 기가 막힌 존재였는데 망가졌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느 쪽으로 인정하세요?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 돌봐줄게 이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성경에는 처음부터 돈과 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이 지혜로운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아담 때부터 청동과 철을 사용해서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좀 알려드리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 상황을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내셔널지어그로픽이라는 잡지가 있죠? 거기에 1971년 판에 나온 기사입니다. 필리핀에 섬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래쪽에 있는 섬이 민다나오 섬이거든요. 민다나오 섬 내륙 밀림지대에 살고 있는 어느 한 가족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손에 들려있는 거 이게 뭡니까? 돌망치예요. 그냥 단순히 돌에다가 덩굴로 자루를 매달아서 돌망치로 사용하고서 벌거벗고 살고 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기사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돌의 형태로 보아서 이분 신석기, 구석기? 여러분 신석기와 구석기의 차이가 뭐죠? 뭔가 다듬으면 신석기 안 다듬고 그냥 사용하면 구석기죠? 근데 이 돌 다듬은 거예요? 안 다듬은 거예요? 안 다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분 무슨 시대 사람? 구석기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수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구 한편에는 지금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문명을 이룬 주변에는 항상 저런 초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죠? 왜 그런 생각 못 했을까요? 학교 다닐 때?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한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현대에도 이렇게 석기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과거 문명 주변에도 초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변해온 게 아니고 비율만 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현대로 시간이 흐르기까지 원시인에서 문명인으로 진화해 온 게 아니고 원시와 문명은 항상 역사 속에서 공존해 왔는데 비율만 변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도 이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쟁의 와중에 주변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초보적인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남겨 놓은 수많은 유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유물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문명과 함께, 역사시대 속에 함께 있던 유물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저걸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다 과거로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사와 선사시대를 따로 구별하면서 이 선사시대를 길게 늘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관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문명을 잃은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초보적인 삶을 살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이는 이렇게 발전해 있지만 산간 벽지에는 기초적인 생활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명과 원신은 공존해 온 것이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시간의 순서로 가르치는 것은 진화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가 과학의, 생물학 영역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창조와 진화론적 사상이 모든 학문에 지금 다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신학조차도 진화론의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이 진화됐다. 이런 이론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계, 철기 이런 시간 순서에 따른 문명의 변화는 진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홍수 이전의 세상은 잃어버렸고 홍수 이후에 얼마든지 이런 석기 유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 공존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시나요? 안 가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우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기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인종 문제입니다.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좌향좌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앞말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좌향좌하셔서 옆에 있는 분 네, 늘 그렇듯이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반대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인종의 기원인데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꾸어서 까맣게 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패작이라서 다시 한번 꾸어야 되는데 이번엔 조바심이 나서 너무 일찍 꺼내는 바람에 덜 익어서 허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이제 가장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꾸은 존재가 이제 황인종이다. 그래서 가장 노릇노릇 잘 익은 근데 그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사실 이제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여덟 명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홍수 이전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문제가 노아의 가족 여덟 명으로부터 어떻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종은 대개 크게 나눠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그리고 이제 호주 사람들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네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건 좀 단순 무식하게 분류하는 거고 좀 더 세밀하게는 뭐 복잡하게 막 분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런 것이 이런 인종이 한 조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대홍수 이후에 그 여덟 명의 생존자들로부터 땅의 모든 백성이 그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간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흑인, 백인, 황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계적인 인종, 특히 이제 피부색의 분포를 보면요. 이 부분이 아주 까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인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타이거 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혼혈 흑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런데 아예 그냥 구두약을 치르는 것처럼 까만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분들을 만나면 흠칫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전세계적인 그 피부색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피부색만 갖고 얘기하지만 그 밖에 인종 분류할 때는 얼굴 면적, 코, 머리카락 형태 이런 머리카락 형태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돼지털부터 시작해서 라면 머리까지 참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피부색에 관한 것이 제일 일단 궁금하니까 이제 피부색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제 아라라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 옹기종기 모여 살다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크게 이렇게 인종이 나눠서 살게 된 거다라는 건데요. 이 대홍수 때 이제 8명 살아남았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8명으로부터 다양한 우선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유전의 법칙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항상 유전자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물리받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가 멜라닌 색소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성, 열성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멜라닌 색소를 여러분 백인들이 멜라닌 색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피부층 중에 멜라닌 색소층이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를 품고 있는 세포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정보를 우성이라고 하고 멜라닌 색소를 조금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열성정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순수한 흑인 여자와 순수한 백인 남자 하여튼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람의 일반적인 몸에 있는 세포는 체세포라 그래가지고 유전정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그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 같은 것들은 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의 조합으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이 경우는 이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조합을 해봤자 다 똑같으니까 우성만 이렇게 갖고 있는 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는 이제 열성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열성정보만 들어있는 정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떤 색깔의 아이가 나올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흑인과 순수한 백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혹시 얼룩이가 나올까요? 아니면 점박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요. 중간색이 나옵니다. 뮬렛도 브라운이라고 하는 중간색이 나오는데 이 뮬렛도라는 말이 이제 혼혈이란 뜻이고 브라운은 갈색이란 뜻이거든요. 왜냐면 완전히 우성도 아니고 완전히 열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뮬렛도 브라운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뮬렛도 브라운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우성만 들어있는 난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열성만 들어있는 난자도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중간도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둘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컬러풀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만 낳자 이럴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냥 갈색이 나오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약속하기를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계속 나보자 이러면서 한 수십 명을 줄줄줄줄 낳으면 그 중에 까만 아이도 나오고 하얀 아이도 나오고 중간색도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아이 낳을 때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죠? 낳을 때마다 색깔이 다르니까 떠나보자 떠나보자 이러면서 그냥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유전의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표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부모는 분명히 외형적으로 색깔이 똑같죠? 그렇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같은 인종이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았더니 다양한 인종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종이 나눠지는데 수천 년이 걸려요? 아니면 일대만 해도 나눠질 수가 있어요? 단 일대만 해도 인종이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의 법칙을 알면 인종이 분리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 대신 부모가 이런 우성과 열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같은 부모 밑에서 다양한 인종이 순식간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낳은 자녀들끼리 모여 살다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래가지고서 뿔뿔이 흩어져서 산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이 우성 정보만 가진 자녀들끼리 자녀들끼리 유럽에 올라가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자식을 막 낳으면 그 후손들 어떻게 될까요? 구두약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성 정보를 가진 자녀들끼리 유럽 쪽으로 올라가서 서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은? 가래떡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갈색 중간색을 가진 자녀들끼리 서로 결혼하게 되면 갈색 종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갈색 종족이 황인종은 아닙니다. 황인종은 아니에요. 황인종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갈색 종족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서로 다른 갈색 종족들이 뮬렛도 브라운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종이 여러 형태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가 뭐냐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무슨 인종이었을까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중에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옆에 있는 분 가면 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별로 안 되시더라도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무슨 인종이었겠습니까? 자, 그래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흑인종, 2번 백인종, 3번 황인종 자, 1번 흑인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예, 내려주시고요. 자, 2번 백인종이었을 거다, 아담 조금 더 많으시고요. 예, 황인종이었을 거다. 예, 역시 팔이 안으로 굽죠? 여러분, 한 번 원리로 따져보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담이 흑인이면 아담 그대로 복제한 게 하와죠? 그럼 그 후손 다 까매야 되죠? 그건 아니고요. 그럼 아담이 백인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 그대로 복제한 게 하와니까 그냥 백인 후손들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아담이 황인종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황인종들끼리 결혼했을 때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황인종도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그럼 도대체 무슨 인종이었겠느냐? 이 원리대로 잘 생각해보면 아담은 뮬렛도 브라운과 같은 처음부터 혼혈이에요. 그렇죠? 우성과 열성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소위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야 그 후손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도 단일 민족을 부르짖다 보니까 혼혈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원리와 과학의 원리를 따라서 쭉 올라가보면 오히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처음부터 혼혈, 잡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대로 생각하면요. 노아의 가족 8명 중에 한 사람만 뮬렛도 브라운과 같은 혼혈이어도 그 후손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굳이 뭐 샘은 노랗고 함은 까맣고 야베스는 하얘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져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고 나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인종이 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옹기종계에 모여 산 것이 여기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이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이라크 땅 지역. 근데 여기서 옹기종계에 살다가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모여도 살던 사람 중에 이런 우성 정보를 가진 사람 한 쌍만 아프리카 쪽으로 가도 그 후손들은 다 까매져요. 그렇죠? 굳이 뭐 수만 명이 함께 몰려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한 쌍만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열성 정보를 가진 사람 한 쌍만 위로 올라가도 여긴 다 하얘지겠죠? 근데 특히 이 지역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중간지대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헤어지고 나면 한동안 서로 만날 기약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인종이 흩어지게 된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왜 하필이면 흑인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백인들이 위로 갔나요? 뭐 이러시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간 걸. 그분은 거꾸로 가서도 또 이상하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확률과 통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흑인이 위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설명할 때 황인종 얘기는 별로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이 표 중에는 황인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우리의 멜라닌 중에는요. 페오멜라닌, 유멜라닌 이래가지고 주로 유색 인종들에게는 유멜라닌이 많고 백인 쪽에는 페오멜라닌이 있어갖고 멜라닌 색수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또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멜라닌 색소라는 하나의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니까는 2차원적인 도표가 나오지만 여기다가 유멜라닌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더 끼우면 3차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황인종은 저 반대쪽 어딘가에 한 영역에 황인종들이 있는 겁니다. 저 도표 중에. 그러니까 황인종들끼리 아무리 결혼해도 흑인이 안 나오는 이유는 황인종들은 이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들어서 설명드린 건데 같은 조상에서 인종들이 나눈 것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많이 꺼서 까맣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바람에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인종들이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방주에 나중에 이제 이거 계산도 해드리겠지만요. 노아 방주에 개를 실을 때도 이 다양한 종류마다 한 쌍씩 실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개 실을 때 진돗개, 세파트, 불독, 치아와, 삽살개, 똥개 뭐 이러면서 온 동네 개들을 다 실은 게 아니고 노아 방주에는 개 중에는 한 쌍만 실으면 됩니다. 근데 그 한 쌍의 개가 이런 후손을 퍼뜨릴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노아 방주에 동물들을 모은 것은 노아가 직접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동물들 잡으러 다닌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죠? 사자 잡아다 놓고 말 잡으러 간 사이에 사자 도망가고 이러면 노아가 평생 잡으러 돌아다닌다면 이거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방주에 실을 때 대충 실으면 안 돼요. 유전자 검사 다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노아가 언제 그거 유전자 검사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골라서 모이게 한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종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을 하나 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마칠 텐데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십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중등 산수입니다. 그냥 산수만 조금 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홍수 후에 그 여덟 명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뉘어졌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나 검증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인구입니다. 인구. 여러분 이 빨간색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게 인구 밀도입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몰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인구는 60억을 넘은 지 꽤 됐죠? 지금 70억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현재 세계인구 증가 속도가 40년도 안 돼서 두 배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살 쯤 된 청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청년이 60살 쯤 되면은 이 지구상의 인구가 100억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길을 쓰고 살아서 100살까지 살았다. 그럼 이 지구상 인구가 200억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끔찍하죠? 그럼 그때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옆에 세 사람씩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면 그걸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인류가 언제쯤부터 출발했는지를 대략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제 그 계산을 좀 해드리려는 겁니다. 인류의 기원연대가 대략 인구 증가 추세로 볼 때 언제쯤인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구는 보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요.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어두울수록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쪽에서 아무리 아이를 적게 놔도 이쪽에서 너무나 많이 낳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와서 계속 이쪽으로 이민을 가니까 여기 인구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뭘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대략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 곧 직립 원인이 대략 한 50만 년 전쯤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50만 년 지나는 동안 60억으로 불어나야 되는 거겠죠? 대략 50만 년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황당하게도 지금부터 대략 4,500년 전쯤에 전 세계적인 대홍수 때에 이 방주에 탔던 8명이 살아남아 가지고 몇 년 만에 60억이 돼야 돼요? 대략 4,500년 만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느 쪽이 그럴 듯 하세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죠. 그래도 50만 년 쪽이 이 정도 세월은 걸려야 60억 늘어날 것 같죠? 여러분 저런 건요. 여러분의 상식 수준에서 추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계산해 봐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세 자리 숫자만 넘어가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 넘어가는 건 절대로 추정하지 마세요. 그건 전문가한테 계산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은 지금부터 4,300년 전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 되고 이런 식으로 증가해갖고 인구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은행 이자로 따지면 복리로 늘어나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 먼저 진화론부터 계산해 보겠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무리가 되시는 분들은 너무 버티지 마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주무시다가 나중에 결론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40년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옛날에는 좀 느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500년마다 두 배. 근데 여러분 500년마다 두 배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느린 거긴 한데 얼마나 느린지 느낌은 잘 안 오시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중에 조선이 500년이었죠? 그럼 여러분 집안이 조선 초기에 두 사람 결혼했는데 조선 말기에 네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집안 문제가 심각한 집안이죠? 아마도 그 집안은 대대로 역적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불어나면 역적 모의를 했다가 발각이 되는 바람에 멸문지화 중에 3종을 멸하는 멸문지화 중에 뒷문으로 애기하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랬다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살다가 숫자가 또 불어나가지고 또 한 번 도전했다가 이번에도 발각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담너머로 애기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구한 운명을 해야 겨우 두 사람이 네 사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느린 속도로 인구가 증가한다고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두 명이 500년 후에 네 명 천 년 후에 여덟 명 이렇게 불어나겠죠? 그럼 대략 오천 년 지나면 천 배 정도로 불어나요. 그럼 이제 오십만 년 동안 계속 불어날 테니까 오십만 년 지난 후에는 몇 명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 4, 8 이게 뭐냐면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위에 있는 지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500년마다 1식. 그러니까 2에 N승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걸 우리는 2진법에 약하니까 10진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2진법을 10진법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리에서 쥐가 나실 겁니다.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변 로고를 취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설교 중에 로고 이야기 한 적 없으셨죠? 어느 목사님도 그렇죠? 아동 오늘 특이한 날입니다. 양변 로고를 취하면 여러분 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럼 이제 N 로고 2는 K 로고 10이거든요. 근데 로고 10은 그냥 1이니까 없어지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N값과 로고 2값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N값은 뭐냐면 500년마다 일씩 늘어나니까 50만년이 500년의 몇 배인지를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략 한 천 정도 돼요. 그럼 N값을 우리가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로고 2만 알면 되죠? 로고 2가 얼마죠? 예배식이나 이런 걸 물어볼 줄은 모르셨죠? 이 로고 2는 0.30 너덜너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0.3이니까 이게 대략 얼마냐면 1000에다가 0.3을 곱하니까 300 정도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고대한 K값을 구한 거예요. 그럼 10에 몇 승? 10에 300승.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만년 전에 두 사람이 500년마다 두 배라는 아주 느린 속도로 늘어나도 50만년 지난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10에 300승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10에 300승이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1자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 300개 친 숫자예요. 그걸 10에 300승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를 넉넉히 잡고 100억이라고 봐도 그게 10에 10승이에요. 1자 하나 쳐놓고 동그라미 10개 친 거. 근데 여러분 500년마다 두 배씩만 불어나도 10에 300승명으로 불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계산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50만년이 그럴 듯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황당한 숫자입니다. 저도요. 10에 300승이 감이 안 잡혀갖고 제가 어느 날 계산을 해봤어요. 저 감을 좀 잡기 위해서. 무슨 계산을 해봤냐면요. 이런 계산인데 아주 심심한 날 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저런 계산 안 합니다. 아주 심심한 날 제가 했는데 이거 무슨 계산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지구만한 덩어리를 만들려면 몇 명 필요한가. 이런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를 정상으로 안 보시는 표정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구 반경 6370km니까 부피를 구하려면 3분의 4 파이 알 삼성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과분들은.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계산한 게 뭐냐면요. 지구에 반경하니까 부피 구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은 모양이 복잡하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생각했어요. 키, 어깨 너비, 가슴 두께를 구하면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관 사이즈가 나와요. 이제 그것을 사람의 부피라고 그냥 대충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이렇게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이 숫자를 이거로 나누면 돼요. 그랬더니 몇 명 필요하냐면 10에 21승명 필요해요. 여기 구가 있으니까 10에 22승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10에 22승명이 이 천체물리학자들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 정도 된다고 하는 숫자가 바로 저 숫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이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만큼 모으면 지구만한 덩어리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300승 되려면 멀었죠? 그래서 이게 지구 갖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태양 갖고 했어요. 지구보다 백백 크거든요 지름이. 그러니까 태양 갖고 해봤더니 10에 28승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10에 28승명 모으면 태양만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300승 되려면 멀었죠? 그랬고 이번에는 태양계 무슨 얘기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거대한 우주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이런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얼마나 심심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0에 39승명 들어가요. 그래도 멀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광년 일광년이면요 빛의 속도로 1년간을 간 거리만큼의 거리만큼의 큰 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10에 49승명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 은하계 여러분 우리 은하계는요 이 반경이 5만 광년이에요. 이 중심에서 이 가장자리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5만 년을 가야 돼요. 지구는 여기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 은하계만한 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 집어넣으면 몇 명 들어가는가 계산해 봤더니 10에 64승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숫자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진화로나서 1, 6, 2, 4년대 수십만 년으로 잡은 거 실수인 거 아시죠? 이런 계산 구체적으로 안 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황당한 계산 말고 성경의 창조론에 따르면 지금부터 대략 4,500년 전쯤에 노아홍수 때 8명 살아남았는데 대략 4,500년 만에 60억으로 불어놔야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8명에서 대략 50억 된 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하기는 복잡하니까 아예 두 사람이 100억 되는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고려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결국은 2에 1승, 2에 2승, 2에 3승 해서 2에 M승 됐을 때가 100억인데 100억은 10에 10승입니다. 그럼 이제 2에 M승은 10에 10승 이걸 풀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양변 로고를 취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로고를 취하고 나서 그래서 이 지수를 앞으로 빼내면 M 로고 2는 10 로고 10인데 로고 10은 1이니까 결국 우리가 M값을 구할 수 있는 거가 10을 로고 2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로고 2로 나누면 0.30 너덜너덜 되니까 33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M이 33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몇 번 깡총깡총 뛰면 33번 깡총깡총 뛰면 10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면 몇 번을 빼줘야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빼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번만 뛰면 돼요? 서른 번. 그렇죠? 서른 번만 뛰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 방주에서 내려온 그 여덟 명이 서른 번 두 배로 불어나면 현재 세계 인구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서른 번을 몇 년 동안 뛰어야 되냐면 4,500년 동안 뛰어야 되죠? 그럼 4,500년 동안 서른 번 뛰려면 몇 년마다 한 번씩만 뛰면 되냐면 평균 150년마다 한 번씩만 두 배로 뛰면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여덟 명이 평균 150년마다 두 배씩으로만 불어나도 현재 세계 인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150년마다 두 배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느린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선이 500년이었죠. 그럼 조선 초기에 두 사람이 150년 후에 4명 300년 후에 8명 450년 후에 16명 그럼 500년 후쯤 대략 한 20명 되겠죠? 여러분 조선 초기에 결혼한 두 사람이 조선 말기에 가족 다 모아서 사진을 찍었더니 20명 모였어. 그 집안도 꽤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그런데 그렇게 느린 속도로 천천히 늘어나도 대홍수 때 살아남은 8명이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계산을 해보기 전까지는요 이런 계산을 해보기 전까지는 진화론의 한 50만 년이 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4500년 전의 대홍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계산을 하고 나서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인류 기원 연대가 너무나 황당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성경 믿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고 진화는 상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고 났더니 진화야말로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4500년 전 대홍수 사건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세 자리 수자 넘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상식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세계 인구가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왜 150년마다 두 배씩 그렇게 느리게 늘어났나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전쟁과 질병과 이런 걸로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지를 오히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가 맞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만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파란색으로 된 이 긴 기간을 50만년이라고 보면 그중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5만년이죠. 이것에 또다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주황색으로 된 이 부분이 5천년이죠. 그렇죠? 그럼 이 5천년을 좀 늘려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 5천년 아까 8명이 50억 되는 데는 4,500년 걸렸으면 2명이 100억 되는 데는 5천년쯤 걸리겠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처음 두 사람을 5천년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100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후손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100억 늘어나고 난 다음에 계속 50만년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사람들 멸종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한 번. 그때 한 쌍의 남녀가 다시 살아남아갖고 또 5천년 동안 또 100억이 또 늘어나요. 그리고 또 멸종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멸종을 몇 번 해야 돼요? 100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50만년 역사가 설명이 돼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만년에 두 배씩 늘어나다가 5천년에 두 배씩 늘어나다가 천년에 두 배씩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 500년에 두 배씩 늘어나다가 100년에 두 배씩 늘어나다가 최근에 와서 40년에 두 배씩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년에 두 배씩 늘어나는 거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진화론에 속으시는 거예요. 내가 수학 모른다고 트릭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러실까 봐 제가 계산한 거 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노아홍수 이야기할 때 언뜻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배홍수 때 아담의 후손이 몇 명까지 불어났겠느냐 이런 퀴즈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대략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정도로 살았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솔직히 그때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믿고는 쉽지만 이해는 안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계산이 바로 그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처음 두 사람이 50년마다 두 배씩 늘어난 속도로 늘어났다고 할 때 늘어난 인구를 쭉 계산한 건데 1600년 만에 170억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홍수가 아담 창조된 이후로 1656년에 있었던 홍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던 홍수가 노아의 홍수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50년마다 두 배씩으로만 늘어나도 1600년 만에 17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최소 10억에서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더군다나 여러분 아담은요.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인 아벨 셋까지 낳고 그만 낳은 게 아니고요.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 창조됐을 때는요.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으니까 가능한 한 많이 낳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 증가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던 그 사람들이 대홍수로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매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 구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자. 이해가 되시나요? 차라리 내가 죽자. 이런 눈으로 오신 거예요. 40년마다 두 배우면 더 빨라요. 1600년 되면 1조가 넘어버려요.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자, 오늘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